2021년 영세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총 115억 원 규모의 긴급대출이 시행됩니다. 사회적 거리 두기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총 115억 원의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2021년 1, 2차로 나누어 지원할 계획입니다. 내년 1월 4일부터 3월 말까지 지원하는 1차 지원 75억 원의 긴급대출은 동대문구의 사업장을 두고 있는 매출액 연 2억 원 미만의 소상공인이면서 신용등급 6에서 8등급, 차상위계층, 간이과세자, 다문화, 다자녀가구 중 하나의 조건을 충족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됩니다. 대출은 연 0.8% 저금리로 진행되며 업체당 1천만 원까지 총 400개 업체를 지원할 예정입니다. 또한 제조업, 수출업, 여성기업, 장애인기업, 벤처기업 중 신용도가 낮은 업체의 인건비와 임대료에 한해 최대 3천만 원까지 융자를 지원합니다. 융자를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우리은행 동대문구청 지점에서 신용등급을 확인한 후 구청 소상공인지원반에 필요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. 한편 2차 지원에 대한 내용은 추후 계획을 수립해 집행할 예정입니다.